마켓 이슈로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를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3조 대여로 IPO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명이 시프트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심영주 기자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랑 AAA 콘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국내 대표 게임사들은 대부분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 즉 여러 플레이어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MMORPG 게임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시프트업은 좀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승리의 여신 니케인데요. 니케는 지난 2022년에 11월에 모바일 버전을 해외에서 출시를 한 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이 니케가 서브컬처 게임인데 서브컬처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풍 그림체를 갖춘 콘텐츠를 뜻합니다. 일본이 본고장인데 그 본고장에서 여러 차례 매출 1위를 달성을 하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든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가 있는데 니케 출시 전까지 시프트업은 실적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니케 출시를 하면서 이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외형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콘솔 게임 신작인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를 했는데 그간 니케 성과가 좀 좋기는 했지만 게임 하나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텔라 블레이드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8개 국가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들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 미국 소프트웨어 판매 1위를 4월에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작도 흥행을 하면서 원게임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치프트업은 AAA 콘솔 게임이랑 서브컬처 게임 둘 다 잘 만드는 회사라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에서 콘솔 게임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이런 부분이 좀 유명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컬처 게임도 뭔가 싶어서 좀 쳐다봤더니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나 아니면 그런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콘솔 게임이나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 이렇게 동시에 잘하는 데가 과연 맞냐 이런 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사실 좀 드뭅니다. 전체계적으로 살펴봐도 좀 모바일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모바일에 좀 집중을 하고 콘솔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는 콘솔 게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좀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춘 회사를 찾아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콜 오브 듀티라는 콘솔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캔디 크러쉬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킹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은 이 둘 다 모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리자드도 어쨌든 인수합병을 통해서 두 가지 역량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건데 시프트업은 원래부터 두 가지를 잘하는 회사라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서브컬처와 콘솔 게임을 둘 다 잘하고 3년 만에 등장한 조단이 IPO 기업이다. 자 그럼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수요 예측에 돌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따끈따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 청약은 18일에서 19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공모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 공모 주식수는 725만 주고 이제 전부 신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 7천 원에서 6만 원, 공모 예정 금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4,35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 주간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랑 JP모간, NH투자증권이고 예상 시총이 최대 3조 4,800억 원 수준이라서 이번에 코스피 시장에 좀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면 크래프톤이랑 넷마블, NC소프트에 이어서 국내 4위 규모 게임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델리TV 보도국에서는 직설 IPO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단위 기업들의 희망 공모가가 적절한지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영주 기자가 채널 단독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시프트업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희망 공모가가 적절하다라고 나왔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희망 공모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응답자 61.9%가 공모가가 적당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국내 게임 상장사들 실적 및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시프트업 몸값이 좀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시프트업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률 69.4%를 기록을 했는데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크래프톤 영업이익률이 46.6%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봐도 조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거거든요. 전문가들 인터뷰도 좀 해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향후 매출 성장률도 기대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들이 있었던 대형주들과는 달리 공모가 책정이 좀 적정하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유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랑 출시작들의 잇따른 흥행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증이 기대가 된다는 게 공모가 적당 이유들로 꼽혔습니다. 반면 이제 좀 공모가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이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40% 가까이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제 지속적인 호실적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프트업이 이제 내놓은 4월에 내놓은 신작 데스티니 차일드가 이제 성과는 지금은 좋지만 이 신작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희망 공모가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적에서 근거가 있었고 공모가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은 적었지만 그 의견을 봐도 호실적이 지속적일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희망 공모가, 아이표하는 기업들을 판단할 때 왜 피어그룹, 동종 기업들, 동종 업종의 기업들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적당하다고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희망 공모가는 적당하다고 나왔는데 비교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응답자 63.6%가 비교 기업을 적절하지 못하게 꾸렸다고 답을 한 건데요. 이유는 비교 기업과 규모 차이가 좀 크고 일부 비교 기업은 퍼블리싱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환경과 매출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 기업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봤네요. 그럼 그게 어디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은 없던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교 기업을 총 3곳을 꾸렸는데 모두 이제 연간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일본 대형 게임사들입니다. 체급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매출 구성을 좀 살펴봐도 시프트업은 게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나 광고, 출판업 등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프트업 매출이 85% 이상의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프트업 매출이 85%가 해외에서 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해줘서 이해가 되네요. 시프트업의 향후 실적이 또 좁을 거기 때문에 희망 공모가도 좀 적절하게 나오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엄청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네, 좀 여쭤봤습니다. 실적 전망과 관련해서도 여쭤봤는데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지금 글로벌 게임 산업은 좀 둔화 국면에 빠져 있다. 하지만 시프트업은 달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이유로 말하는 게 게임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문제인데요. 인력에 대한 고정비 투입이 많은 다른 회사들과 달리 시프트업은 좀 인력 구조가 굉장히 슬림해서 이 인건비에 대한 비용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도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실적이 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고 또 이제 출시하는 게임들마다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서브컬처 게임이랑 콘솔 게임을 둘 다 잘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서 시프트업이 거기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적을 살펴봐도 시프트업은 이제 2022년 니케 출시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산업이 흥행 산업에 좀 속하다 보니까 게임 성과에 따라서 이제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게 게임사라면 갖출 수밖에 없는 이제 리스크 요인인 거고 시프트업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리스크 요인은 없다는 게 시장 평가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응답자 70%는 시프트업 실적 전망에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이거네요. 글로벌 게임 산업이 둔화돼도 시프트업은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설문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델리TV 심영주 기자가 채널 단독으로 하는 이 설문조사는 사실 이제 조단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희망 공모가가 적절한지를 미리 그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게임사 그 IPO가 오래간만에 나온 거고 3년 만에 등장이고 3조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가성비가 있고 또 서브컬처나 콘솔 게임 둘 다 또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 좀 어필해 주셨고요. 지금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IPO 흥행은 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 좀 공개해 주시고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거 IPO 흥행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던 만큼 흥행할 것이라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77.3%가 시프트업 IPO는 흥행할 것이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유는 이제 오랜만에 등장한 조단이 게임사로 시장 관심이 클 것이라는 점과 오버행 부담이 낮다는 점이 61.6%로 각각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버행 부담이 낮다는 건 수급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라는 건데요. 공모주는 수급도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부정적으로 전망한 이들은 그 이후로 국내외 게임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전망 또한 불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게임 상장사들의 상장 후 주가 하락 전례가 투심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코스피 게임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우려 부분이었습니다. IPO가 흥행할 것이라 전망한 이들도 이 부분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된 대표적인 게임사가 크래프톤이랑 넷마블인데 이들이 각각 공모가 49만 8천 원 그리고 15만 7천 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라는 게 과거 경험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게임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은 크래프톤이랑 넷마블은 상장 당시에 IPO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열이 돼 있었고 밸류도 너무 고점에서 산정을 한 데다가 상장 후 차기작에도 실패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프트업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특히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게 중국 리스크 부분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시프트업이 이미 국내랑 일본에서는 잘하고 있어서 다음 스텝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 서비스 허가권을 받는 거를 판호를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판호 발급이 수월하게 되면 이제 매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오를 건데 반대로 판호 발급이 안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번에 IPO 흥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시장을 잘 뚫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프트업 IPO 설문조사에서 흥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요. 3조 대여이고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까지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JP모건, 그리고 NH투자증권이고요. 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프트업 IPO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데일이 TV 심영주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